우리는 늘 고민해 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역과 계층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찾은 해답은 디지털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협력과 생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발맞춰 문화 전반에 대한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 문화 정보를 연계하고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시작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저장하고 변환하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지나 디지털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세상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생활 이제 빅데이터를 보유한 통합 플랫폼에서 문화생활 중합 서비스나 자유로운 문화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도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로봇에게 문화 전시공간 안내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상공간 세계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디지털 문화 자산을 선보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대전화 시대를 맞아 문화 정보와 가치 확산으로 국민 문화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IDEA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이루고자 하는 이데아, 즉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문화정보서비스 진흥화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과 신기술 융합을 통한 문화 분야의 혁신 서비스 제공 새로운 문화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공공 저작물 무료 개방을 통한 새로운 창작물 제작 지원 디지털 기반 확대 문화정보자원의 안전한 통합 관리와 문화 디지털 전환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한국문화정보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의 힘을 문화, 체육, 관광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경험을 넓히고 전 세계가 한류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정보와의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 문화 행복에 기여하는 길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 한국문화정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기상캐스터